오오오 배불러요 배불러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수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 너무 배불러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이 좋은 동에서 얼마나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는데 제 눈앞에는 볼링장이 보여요 와 저거 봐봐 우와 헐크다! 그러니까 헐크가 저기 볼링 치는 모습이 우리도 볼링을 쳐서 좀 몸도 건강하게 하고 소화도 시킬건 볼링 한 끼 치고 가시죠 네 오케이 가시죠 아 좋다 가자 가자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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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지나가다가 볼링장이 있는데 볼링장이 꽤 큰 거 같아서 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층만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네 2층에 12개 락볼링장이라고 주천에서는 24개가 가장 커요 아 그러니까 2층에 12개 3층에 12개 네 2층은 근데 락볼링장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네 여기는 락볼링장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여기는 보통 어느 분들이 많이 놀러 오세요? 춘천으로 오세요 연인들이 많이 오나? 춘천으로 오세요 연인들도 주말에 많이 오고요 네 젊은 층이 좀 많아요 춘천으로 아 젊은 분들이 네 학교들이 대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젊은 층이 주로 좀 많아요 사실 이제 저희 서아 씨랑 저랑은 볼링을 그렇게 많이 쳐보지 않아서 맞아요 초보자예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볼링장을 처음 오기가 좀 두렵잖아요 초보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와도 되는 건가요? 아 그럼요 다 뭐 70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운동서를 삼아서 친이시고 네 그렇게 운동 삼아 간단하게 오시거든요 네 또 우리 유명하신 프로님이 또 계셔요 아 그래요? 이름만 되면 전국에 다 아시거든요 아 그래요? 전국에 무슨 다 하시고 아 그것도 여기서 알려주시구나 네 직접 알려주시고 유명하시면 다 하시는 거니까 2층에 락볼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조금 젊다 보니까 네 락볼링장 괜찮죠? 저 좋아요 2층으로 어디죠? 이 친구 가시죠 네 오 음악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? 오 이거 와 락볼링장이다 우와 와 진짜였다 여기 네 락볼링장 락볼링장 그래도 와보긴 했으니까 아실수도 있지만 설명해드리면 젠틀맨답게 자기가 원하는 무게의 공을 가져와야 돼요 알죠 네 일단 신발을 갈아신고 신발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 무거워요? 아니면 괜찮아요? 괜찮은 거 같아요 나는 이거 실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해서 어쨌든 서로 실력 모르잖아요 네 저도 초보여요 솔직히 음 몇 번 쳐봤어요 솔직히 태어나서 저요? 그래도 한 열 번은 쳐보지 않았어요? 나 정확히 일곱 번 쳐봤어요 그럼 내가 더 초보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상황이잖아 거짓말이 나 진짜예요 거짓말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아 진짜라니까 나 진짜 치는 거 봐봐 치는 거 봐봐요 봐봐 그리고 여기는 이게 음료수랑 이거 비료 이런 게 오 마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마시면서 네 컨디션 조절을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이상준 이상준 화이팅 오케이 자 갑니다 아 나 진짜 못 치는데 가볍게 갔다 와서 툭 놓고 온다 타 아 거짓말쟁이 응원해 줘야지 아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나도 몰래 다 가서 파이팅 툭 툭 나 잘하네 잠깐만요 잠깐만 나 왜 잘하네 나 처음이야 나 진짜 처음이야 와 응원해야지 파이팅 와 거짓말쟁이 잠깐만 여기 몰랭장이 약간 바닥에 자석이 달려있나? 왜 이러지? 이따가 봐 가볼게요 저는요 응원 없어요 야 파이팅 오케이 갈게요 파이팅 10번 다녔다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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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요 이거? 이상한 거 같아 바닥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못 치는 사람은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운데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걸어가듯이 가운데 와 와 와 후 따 따 따 투 악 오 오 파이팅 아하하하하하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운데 그냥 가겠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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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다 프로였는데 뛰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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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볼링 몇 번 쳐봤다고 했죠? 10번이요 어디가서 100번 쳐봤다고 하는데 하하하하 참 거짓말이네 이게 어? 어?